우리나라의 농정을 돌아보면 크게 4개 또는 5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감정기를 지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농지개혁을 단행한 것. 둘째는 빈곤 극복을 위한 경제개발. 셋째는 우르가이 라운드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 이로써 우리나라 농업은 본격적인 상업자본주의 시대를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됩니다. 넷째로는 2007년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국제공물파동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알렸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2016년에 이르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말 지주세력에 의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소장료가 수학령의 절반을 넘게 되고 일제시대에는 80%에 육박하는 등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국민의 77%가 농민이었고 농민의 3분의 2가 소장농인 상황에서 낮은 농업생산성과 높은 소장료는 농촌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미군정에서 일제할 귀속농지를 대상으로 소장료 인하와 농민에게 불화하는 정책이 출발되었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제1과제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가족농을 육성하게 됩니다. 농지개혁법은 60년, 70년대를 지나 90년대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57년 농업협동조합의 설립, 1958년 농업은행의 설립에 이어서 재산공화국 초기 1961년에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한 농협중앙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농협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과 더불어 20%가 넘는 고리채에 시달리는 농어민의 부채 해결과 비료, 농약, 비닐 등 영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영농비를 줄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농업기반 정비와 더불어 쌀 작업을 위한 품종개량에 온 힘을 쏟아 1977년에는 쌀 작업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우리는 녹색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까지 농업정책은 주로 식량 증산의 중심이 있었고 채소는 자가소비용 재배를 위한 품종과 재배법 개발 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68년 이후에 농가소득을 울리기 위한 복합영롱으로 채소 생산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10년 후인 1970년대 말에는 수급 과잉이 발생해서 수급 대책을 추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1986년에 시작된 오르가이 라운드는 7년의 협상 끝에 1993년에 타결되었고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화하였고 쌀 관세화도 최소 시장 접근 방식으로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유예했던 것을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함으로써 현재 모든 품목에 대해 개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물검용법 등에 의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지만 점차 그 장벽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개방의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한국진출 등 여권 변화에 대응해서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세를 신설, 비닐, 유리온실 등 생산기반, 지금의 APC인 포장센터, 거점 물류센터, 도매시장 등의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WTO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갖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의 FTA를 필두로 현재 16개 협정에 55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최근에는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포함한 주요 나라, 지역과 대부분의 FTA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유무역의 기치가 끝없이 확장되는 가운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고 아직도 그 영향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유례없는 식량가격의 폭등으로 세계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료가 폭등으로 축산 농민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휴대폰이 상용화된 시기로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처리, 인공지능 등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2016년 다버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대형 유통업체의 성장을 주춤하게 하고 편의점과 플랫폼 기업의 매출을 급성장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기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고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플랫폼 업체는 신선 물류를 위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후변에 대응해야 한다는 담론들은 계속되어 왔지만 사실 차일피일 대응을 늦추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 사태로 번지면서 그간 미뤄왔던 의사결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녹색 뉴딜에 관한 재정 투입 계획 등이 매우 빠르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1천조 원을 녹색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과 녹색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변화에 성공한 것도 있고 많은 재원을 투입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공산품과 달리 품질 규격화가 어렵고 부피와 중량이 크며 유통 과정에서 손실, 부패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수집, 선별, 저장, 포장하여 상품화하고 도매법인, 중도매인을 거쳐 재분류되고 이후 소매를 거쳐 소비자에 이르며 이 과정에서 품목마다 중간 납품, 위탁, 중계 등의 단계가 추가되는 매우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하고 선별, 저장 등을 통해 상품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분야를 우리가 산지 유통이라고 합니다. 산지 유통에서는 농민, 농협, 농업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 유통인 등이 공급자가 되고 상대로 중도매인, 저장업자, 가공업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MD 등이 수요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채소류나 과일류는 신선 농산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식량이나 축산에 비해서 유통비용률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의 기능을 다양화하며 물류를 효율화해야 합니다. 또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며 산지 조직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해 조직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 중 산지 유통 정책은 생산자 조직화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이 표는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마이클 포토 교수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5가지 힘 모형입니다. 이 중에서도 농산물은 신규 진입장벽이 낮고 대체품도 많으며 경쟁자도 매우 많은 산업 분야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은 교섭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생산자에 해당하는 공급자의 교섭력은 공급 규모, 품질 등의 우위를 말하며 특히 전방 통합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방 통합 능력이란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자 밸류체인으로 농산물의 경우 농민과 관련 산지 마케팅 조직의 통합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의 재배면적 10분위 구조입니다. 그간 경쟁력 제거 정책의 영향으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동시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배면적 상위 10%의 농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위 50%까지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가 11.4%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 농가들로 보입니다. 20에서 50%에 이르는 농가는 중소농으로 투자, 생산성 향상 등의 대농보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는 그룹이며 동시에 다수의 농빈들로 농촌을 구성하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과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양파를 예를 들어보면 약 6천 농가가 전체 양파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마늘은 전체의 10분의 1인 약 14,000 농가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교섭력 관점에서 시장 거래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측면에서 도매시장 출하자 중 11%만이 농가가 조직화된 공동출하이고 33%는 개인 출하입니다. 100만원 미만이 30% 이상입니다. 예로 A천과의 사례를 보면 5톤 차량 한 대의 도매시장에 오면 생산자 10명 이상의 농산물을 싣고 와서 그것도 품리별로 나누어 경매하게 되면 차량 한 대당 경매 건수가 40건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 상인 측면에서는 청과 중도매인 중 개인이 3분의 2, 연간 취급액 10억원 미만이 60%나 됩니다. 이 자료는 조직화된 농가 자료입니다. 원예 생산액의 12% 정도가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기초생산자 측의 품목별 취급 규모를 보면 포도출하의 경우 한 조직이 최고 74억원, 평균적으로 14억원을 출하합니다. 수박은 최고 113억원, 평균적으로 29억원을 출하합니다.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조직규모로는 성출하기에 출하회 한 곳의 물량도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통합마케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산지 조직의 취급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생산자와 마케팅 조직 간 연계가 느슨하고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생산해 놓은 것을 소비자가 사가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의 핵심과제 중 첫째는 유통에 올바른 주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유통개혁의 주체는 산지의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 조직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기후위기, 기술진보 등은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지유통의 혁신을 선도할 조직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품목 전문성을 가지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완전히 계열화한 탄탄한 경영체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산지조직이 품목 전문성을 갖고 의무자족원과 협력하여 전국적인 시장관리의 핵심 주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1년 15개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신조직은 신청을 받아 조직별로 자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3년간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는 밭작물 공동체 육성입니다. 나홀로가 아닌 공동의 경영체입니다. 2016년에 시작한 밭작물 공동경영체는 현재 13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공동체는 통합마케팅 조직의 생산자 조직으로 육성됩니다. 다음은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의무자족음 단체 육성입니다. 자족음 제도는 2000년에 도입하였고 2013년에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1920년대, 미국과 영국은 1930년대 등 농업선진국들은 약 100여 년 전부터 자족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노지채소 최초로 양파, 마늘 생산자의 의무자족음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의무자족음 14개 품목, 임의자족음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자족음 조직의 활동은 단순히 판촉행사, 홍보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경작, 출하 신고, 품질, 중량 등 시장 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 생산과 유통 자율 조절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농안법에서 규정한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까지 의무자족음을 19개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원해농산물자족음협회 설립과 통합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하에서 의무자족음 조직은 재배 결정 단계에서 재배면적관리, 시장 출하 규격, 사전 협약 등을 실시하고 정부는 생육 단계에서 작황조사나 최소 가격 안정제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언택트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거래소는 현재의 선물류 후 거래를 선거래 후 물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정착되면 수도권 도매시장으로의 농산물 유통 집중과 가격 등락폭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2020년 농협 공판장을 중심으로 양파, 마늘을 시범 운영 중이고 새로운 유통 경로의 가능성, 효과 등을 확인하면서 점차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독립된 농산물 거래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 현재 시범사업 기간 실거래일소 108일 동안 2,107건에 112억 원을 거래하였으며 전국 도매시장 거래와 비교하면 거래량 4위에 해당됩니다.